너무 날 것 같다 자 갑시다 가자 렛츠고 오케이 울퉁 대화장입니다 준비 시작 같이 다시 이거 내 앞머리에서 너무해 다시 다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애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애기 여기서 인형 갖고 싶은 거 알아도 되는데 어떤 게 제일 나아요?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애기 저기 그 피카츄 인형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애기 너무 잘했죠?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